네 안녕하세요 상식의 벽으로 몰다 ss 프로덕션입니다 지금 시간이 2시 밤 2시 2분 인데요 방금 세계인이 좋아하는 국가 탑10의 영상을 제작하고 왔습니다 아 너무 힘드네요 아 이제 끝나고 밥 먹고 잠을 자야 겠습니다 아 근데 공지 하나 알려드릴게 있어 가지고 공지를 낸 이유가요 많은 분들이 5일이 길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로 생각해낸게 30초에서 2분 정도의 분량의 영상을 5일 사이사이에 넣는 것은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낸 컨텐츠가 바로 고마워요 스피드웨건 오라 어색카야기 노 스피드웨건 g o e s 라고 하죠 고스 그러니까 너무 일상적이어서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을 알려주는 컨텐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차에선 왜 안전벨트를 안맬까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 왜 잠이 안올까 카페인 때문에 왜 뭐 이런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하려구요 그러면 거의 3일 간격으로 영상이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청하시려면 지금 댓글로 이 영상 댓글로 달아주세요 언젠간 합니다 진짜 언젠간 댓글에 대한 규정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욕설은 전부 다 차단조치를 해놨는데요 원래 기존에는 욕설은 전부 다 차단조치를 해놨는데 풀었어요 차단된 댓글을 보니까 과격하게 표현을 해도 맞는 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많아가지고 풀어놨습니다 자유롭게 댓글에 뭐 시J80 background 병 O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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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rd мной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이상 상식의 Rebecca BAR Simmons SS보덕션이었구요 다음 영상 며칠에 나오냐? 어... 30일에 나오네요. 구독자 순위. 저 그럼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자요.